카드 보상 와안타 조펜 하러 가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습니다 전투채면 기사회생 전투채면 아 이런 나안타 뭐야 약간 회생 난관 여전히 압축병이었다면 두개를 집었을텐데 연타도 연속타격으로 쳐줘야되는거 아닙니까 난관회생 난관회생 몸박 1층 2층 3층에 다 나오네 이도류 2층에 다 나오네 2층에 다 나오네 아이스크림 뭐 그가 뭐 뭐 무돌도 나오고 흘려보내기 광란 2종차격 근데 완탄은 한장뿐이고 어이 뭐야 따라해주세요 님 감사합니다 뭐지? 악다나 탄심은 현란아 떨떠라마 떨거지야 군뜩 군뜩아 쓸모없는 쓰레기야 심통은 심술쟁이야 불성스러운 불안단 멍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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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해시기까지 다 나오는거네 아 뭐 나왔는지 안보이는구나 해시기에 나왔는데 먹을지말지 완타나여서 완타지 뭐고 멍청 멍청 퇴색된 퇴무라 퇴색된 퇴무라 퇴색된 퇴무라 퇴색된 퇴무 퇴무읠 깨끗이 멍청아 멍청아 짱타 아니 저 턴에서 나왔어 그지 요즘 게임 아이 진짜 4기백 전투치면 아니 뭔가... 아니 완타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예에 아니 뭐 3장이면은 많이 집은 것 같다 완타 잘... 잘 집었어 윤라 으 길쌓 으 으 75분열이니까 이거 때리면 분열이지 이거 때리자 오이야 허형 몽둥이 제일 무적 스네코 시드 어 진짜네 엘리트 잡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일반몹 일반몹 몸에서 완타 더 챙기고 엘리트 잡아서 유물 더 챙기고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할까 엘리트 잡으러 갑시다 이렇게 할까 너무 Александ 내 꼬로미 완타으리 가냐 완타으리 가냐 투하 꼬대 포션 무적 짱적 히 에 혹시 고르지 루즈이면서 쓸 수 있는 덱이 될지 에이 코스테이네 작은 상자 작은 상자들아 에이 코스테이네 나왔네. 네, 엘리트... 엘리트나 아니면 그 전에 죽겠는데... 왜 이따 불어 나오지? 완타... 완타... 이 염주는 좀 애매한가요? 카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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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... 개명한 것 같은데... 카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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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이 10이면 쟤도 본다. 룬 각각 면체님 입장하십니다. 룬 각각 면체님 입장하십니다. 왜니? 신의 코다리 어 킹 짱 돌이 필요 없지. 폼타 넣고 와 사리보적 갓격파나 이런 카드 좀 나오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걸 이 도료를 가져가네 3 3 3 3 3 3 그치로 이겐 그치로 이겐 제몰, 형상, 읍포, 읍포 넣고 트럭 넣을까, 어포 쓰자 어포, 형상 별 도움도 안 되듯, 도꼬, 큐브, 드리퍼, 드리퍼 할까? 도꼬가 제일 낫겠지? 아닌가? 드리퍼가 단가? 쌍특 스데코라서 드리퍼가 너브조다 이 시대로 못 발견 파리의 난건해생, 몸박, 선투체명까지 나오긴 한데 그렇게 빨리 덱 빌딩이 될까? 킹론상 어둠의 봉도 나오긴 한데 흐흐 룬, 갓, 갓, 면체 룬, 갓, 갓, 면체 빛, 갓, 면체 아씨 다리가 닿아버리네 아이고 0코스트 아이 이런 이걸 0코스트를 못 봤네 아이 또 3코로 났어 중격파 아니 그리하네 코스트는 왜 이렇게 크지 같죠? 스네코 했다 800원 있으니까 상승하고 보긴 봐야지 조절합시다 이걸 도발을 못 봤네 아니면 저쪽이 저쪽에 상점을 두 개를 가는 게 나을까? 응 그러면 아 방금 킬각이었구나 숟가락 무적 펜토그래프 찹세트 아이스크림 개구리 야 이거 대박났네 이 정도면 대박인데 뭐 지울 거 있나? 수비 하나 지울까? 아 타락 뽑을 수 있을 거 같으면 안 지울까 했는데 다음 엘리트 보죠 4층 상점 보고 4층 상점 보고 5층 상점 Мне 다시 쓰는 모자 아 타락 안 나오나? 타락 나오면 회피할 것 같은데 갓격파 하나 더 할까? 이거 숟가락 아니 저거 뭐냐 저거 개구리라서 치약 걷은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okay let's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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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? 드로우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열심히 일해서 드로우를 못 보는데? 아이고 드디어 탔다 아이고 드디어 탔다 아이고 드디어 탔다 아이씨 숟가락 점의 극혐인데 아이씨 월초인데 어떻게 지갑 좀 빵빵해지셨습니까? 저한테 물으시나요? 저요? 아 감사합니다 원타를 믿어야되나? 믿고 말고 원타가 없지 아 믿고 말고 없는 카드가 나올 순 없어요 아무리 킹이 연 칸 레드라지만 얻는 카드를 무슨 수로 가져온답니까? 그러네 이제 상점에서 카지나오고 아니다 카지나가 돈이 없어서 못사는구나 구상이냐 신성이냐 구상이 낫겠죠? 어둠의퐁 드로우 보게 아닌가? 진화 있을 것 같으면 구상이 필요가 없겠다 구상 숟가락이기도 하고 신성 3 되겠네요 근데 신성 효과도 그렇게 많이 보진 못함 신성 숟가락의 반대 신성 강화 못해도 어차피 스네코라서 이거는 그냥 운빨 막히는 수밖에 없겠네 막히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운빨 밖에 안 남았네 아 코스트 너무 아쉽다 코스트 너무 아쉽다 첫 턴에 코스트 끼면 잡으면 잡겠다 첫 턴에 코스트 끼면 잡으면 잡겠다 첫 턴에 코스트 끼면 잡았다 쟤 뚝배기를 깨잖아 엑어 overse 턴에 코스트 끼면 잡았다 돈을 곧 SHE 곧 엑어 중 엑어 벗 엑어 엑어 병본신성 하면 되긴 되겠다 제발 재물이 소비될까? 뭐 육댐 보단 낫겠지 슬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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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탔어 진화냐 완타냐 제물 당연히 용코인줄 아예 탔어 아이고 상태 이상이 다 빠졌네 제발 안탔어 시속 안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투 최변 쓰고 최대한 때리는 게 낫겠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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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직 습직 예엥 킹탑 염통 갈라버려줘 갓구리가 해냈다 킹이연 갓레드 완타로 심장 썰었던건 중투부이죠